엘렌도 저스틴 후경과 함께 들어가나? 회의에 장식용이야 지루하겠구만 이바드 엘프 구경이나 가자 여기선 니가 구경당하는거야 난 별로 엘프들 몸매가 얼마나 죽이는데 촌농같으니라고 그럼 이따 봐 엘렌 대장 난 장교 숙소에 있을게 늦었습니다 시작할까요? 저스틴 후경 저 문 옆에 에클레시아인은 헬멧을 벗지 않습니까? 엘렌 죄송합니다 얼굴에 큰 상처가 있어서 흉측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송곳스럽습니다 불쾌하시다면 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나니요 시작합시다 어라인 남문으로 왔습니다만 오크들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성은 보수도 못하고 있고 10년 전에도 그 남문은 그랬습니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 저치구에 대한 권한은 모두 보장하며 군사적 물질적 지원에 대한 것도 교황성화 친필에 솔직해집시다 식사나 하시겠습니까 음... 롬필드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식사는 괜찮습니다 예 그럼 이만 마치죠 그럼 편히 쉬십시오 엘렌 부대를 소집하라 지금 떠나겠다 지금 바로 말입니까? 굳이 위험한 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정문에 집합시켜라 전진기지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엘렌 구경 간다더니 벌써 돌아온 거냐? 내가 뭘 했어 준비해 돌아간다 안 된다 그랬잖아 엘프들이 순순히 넘겨줄 리 없다고 지금 바로 기지로 돌아간다 병사들을 게이트에 집합시켜 엘렌 부대들 편히 쉬게 하되 조만간 지시가 있을 것이니 준비는 하고 있도록 알겠습니다 엘렌 이젠 뭐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다 알 수가 없다니까 이제 어라인이 마족에게 넘어가려는 걸 기다리는 거라고 에클레시아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비열하지 않다 펠토 인간의 원죄가 무지라는 걸 알까 몰라 2, 3일 이내에 벨론드가 어라인을 공격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지금까지의 간헐적인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공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라인은 하루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어라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구해내는 것이며 그만큼 공격 시점에 정확한 결정이 요구된다 어라인에 좀 더 가깝게 군을 접근시키고 추위를 살피다가 어라인을 지원한다 이 작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니 사병들에게는 작전이 끝날 때까지는 자세한 사항을 알리지 말라 이상 사병들에게는 작전이 확실해 역할이 없던 것이다 이 작전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사병들에게는 남성에 떠오른 것이다 5,000여 명확실 5,000여 명확실 5,000여 명확실 5,000여 명확실 5,000여 명확실 다음은 이 배터리의 기능을 보이고,65도 부족하십시오! 인테리어 구속의 승대! 적들의 지점에서는 이미 도움이 되었죠. yet. 루퍼트 전이들 발속차 히퀄레스의 축복을! 마이크는 1-2-2-2-2-4-0입니다. 도움말! 도움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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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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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전진! 전진! 잠깐! 이거! 전진! 군병대를 언덕 뒤로 보내라! 군병대 근처에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다! 엘! 기로 있는 꼴 동군만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나같이 죽을 거야! 올라가서 어쩔 건데! 군병대가 불을 질러라! 올라가면 알려주겠다! 길을 지도해 표시했다! 군병대가 불을 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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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대의ю 한편으로 Geschichte 이야기하 principally 에클레시아의 역시들이 잘해주지 마저 끝내자 에클을 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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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인 북부 어딘가에 있는데 마족들이 그쪽을 뒤지고 있는 모양이다. 스노스톤을 데려와라. 필요한 때가 되었다. 임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라인의 새로운 영주가 필요하다. 그 정도면 되겠나? 군병대를 줄 테니 바로 출발하라. 예. 예.